오늘 전국이 맑고 더웠습니다. 다만 평소보다 4-5배 높은 미세먼지 농도에 중국발 황사까지 더해지면서 바깥활동하는 데 불편했는데요. 황사는 밤사이 점차 옅어지겠고요. 내일 새벽에는 모두 사라지겠습니다. 내일 낮 동안에는 전국이 대체로 맑겠고 낮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내일 한낮 기온은 서울 28도로 오늘보다 3-4도 정도 높겠습니다. 내일 낮 기온부터 살펴보죠. 대부분 지방이 오늘보다 1도에서 3도 정도 높겠는데요. 청주와 대전 30도, 전주도 30도, 대구는 33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이렇게 일사도 강하고 기온이 크게 오르면서 자외선과 식중독은 비상입니다. 내일 자외선 지수가 높음 이상을 보이겠는데요. 외출하실 때는 꼭 자외선 차단제 바르시고요. 특히 동쪽 지방을 중심으로 기온이 크게 오르면서 동해안의 식중독 지수도 경고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조리한 음식은 가급적 냉장 보관하시고요. 2시간 이내 드시는 게 좋겠습니다. 당분간 전국이 대체로 맑고 낮 더위는 갈수록 강해지겠습니다. 한편 모레는 중부와 전북, 경북 일부 지방에 오후에 소나기가 쏟아질 가능성이 있으니까요. 이 지역에 계신 분들은 외출할 때 작은 우산 하나 챙기셔야겠습니다. 날씨정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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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씨정보였습니다.